Italien 살았어 살았어 됐어 민지야 넌 역시. 형이야 누가. 가야겠잖아. 안 들렸다. 형 실제로. 형 실제로. 형 실제로. 형 진짜. 형 진짜. 형 어떻게 된거야. 아니 소녀장에서 윤은혜 이제. 형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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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부와도 한 손만 쓰는 것 같아 한 손만. 아니 그냥 해. 우리 민지 붙였으면 될 것 같은데. 아 그건 또 할 것 같아. 야 예전에 엑스메트 파타야에서 벌졌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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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